가장 먼저 2학기 최종 데뷔조에 오른 12등 소년은요 굉장한 순위 상승이 있어서 굉장한 순위 상승 그 순위 상승으로 인해 이번 2학기 데뷔조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R이 돼? 소년 판타지 2학기 1등 2명 후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될 2학기 최종 1등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긴장할 차례 이제 될 거니지 이제 나와요 완전 이제 데뷔조 그럼 지금부터 2학기 비주얼 미션을 통해 새롭게 데뷔조로 올라온 2학기 최종 탑 12인을 발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얼굴 공사해야 돼요 예쁘게 워낙 가야 돼 데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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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여기 있는 몇 명은 굉장히 안심하고 있고 몇 명들은 되게 떨리겠다 무슨 일이 있는 것 Distant 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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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먼저 2학기 최종 데뷔조에 오른 12등 소녀는요 이제 진짜 무서워요 이제 진짜 서버에 있는 굉장한 순위 상승이 있어서 굉장한 순위 상승 그 순위 상승으로 인해 이번 2학기 데뷔조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석이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게 우석이 아직 안 불렀네 우석아 나 어디까지 가려고 우석이 베니핏도 안 받았는데 저만큼 올라오니까 와 현태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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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오겠어 아니 오버라 누구지? 12등 김우석 군입니다 김우석 군입니다 김우석 군입니다 김우석 군입니다 오? 스카이 진짜 많이 올라갔다 우석아 데뷔조야 데뷔조 와 와 말이 돼? 오 다행이다 모모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여유있다 저를 뽑아주신 판타지 메이크업 분들께 감사하라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헤이 잘 됐다 잘 됐다 잘 됐다 베네피트 없이 12단계 올라갔다고 너 저러는 날이 있어야 되겠네 최종 10등 소년 발표하겠습니다 이 소년은 이번에 새롭게 데뷔조에 든 소년입니다 새롭게 데뷔조에 든 소년입니다 현태? 현태다 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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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대현이야? 대현이 데뷔조 아니었어요? 아니지 않았어? 아 나온 것 같아 오현태 군입니다 오현태 군입니다 오현태 군입니다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 현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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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고현태야 구, 구, 구 실력으로도 너무 인정된 순이에요 진짜 현태 10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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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감 충분히 가져도 될 것 같아 2학기 7등 판타지 소년 만나보겠습니다 지난번 7등인데 강대왕 그 2000표 받아서 나보다 더 높을 수 있어 형 몇 등인데? 지난번에 7등 근데 형 1000표 맞잖아 너 2000표잖아 형 1000표 맞게 더 올라와 아 몰라 강대왕 군입니다 강대왕 군입니다 이 챔피언 플러프다? 대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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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했어 잘했어 이런 게 진짜 이제 증명해 보이는 진짜 증명한 거죠 너무 잘했어 10개단 10개단 10개단? 베네핏이 진짜 크긴 크다 저 형 저기에서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다음에 누구지 진짜 몰라요 베네핏이 너무 커가지고 잘했어요 부담스네 이제 이 정도 위치에 되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증명해야 되는 일이 남은 것 같아요 2학기 최종 5등의 주인공은 전소연 프로듀서가 전소연 프로듀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소연 프로듀서 전소연 프로듀서가 전소연 프로듀서가 전소연 프로듀서가 2학기 최종 5등 오늘 현장 투표 때 정말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소년입니다 전부 다 뜨거운데요 나머지 링 씨 저는 아닌데요 링 씨 링 씨군입니다 링 씨군입니다 축하해 링 씨 네 그리고 나도 내가 링 씨 그리고 노력하고 한국어 정말 잘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 감사합니다 미치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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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멋있다 판타지매크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자 2학기 최종 4등 이번에는 강승윤 프로듀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학기 4등 소년 발표하겠습니다 아우야 무서워요 이제 진짜 모르겠다 엄마 무서워요 네 2학기 4등 소년은 축하드립니다 서울군 서울군 오우 서울군 네 네 서울군 소녀파타지 2학기 와우 링기라 우유 중앙으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솔 소년 판다지는 저에게 문화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거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소년은 나이랑 얼굴이 모양이나 있는 거 다 상관없어요 그냥 용기랑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후회 없이 다 해주세요 그렇고 만약에 이 챔피언 받았으면 저의 손이 더 높을 수 있어요 아마 2등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거 같아요 와 형은 형이 몇 등 할 거 같아요 나 솔직히 솔직히 몇 등 정도 할 거 같아요 3등 이번에는 이겨보고 싶다 베네핏을 받았으니까 올라갈 수가 있는 기회라는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다음은 2학기 최종 3등인데요 최종 3등을 차지할 판타지 소년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번에는 2학기 메인 프로듀서 우영 프로듀서께서 직접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빈자리가 얼마 남지 2학기 2학기 최종 3등 아 이 친구네요 2학기 비주얼 미션에서 2학기 비주얼 미션에서 아주아주 기대가 컸던 친구입니다 히카리군 축하합니다 히카리군 축하합니다 잘했어요 히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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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카리의 날씨 히카리야 할 수 있어요 히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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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타지 메이커 여러분 수고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해 이쯤 오너 대박 1등 아니면 똑같아요 1위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진짜 어떡해요 올라가 자 소년 판타지 2학기 최종 순위 발표식 지금까지 36등부터 3등까지 공개가 되었습니다 아직 이름이 호명되지 않은 8명의 판타지 소년들이 남아있는데요 자 이제 남은 자리는 1등 2등 그리고 마지막 합격자인 37등 이렇게 총 3자리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2학기 비주얼 미션 최종 1등 지금 발표하겠습니다 1등부터? 지금 발표하겠습니다 1등부터? 빛pir 오오오오오! 오와오오오!!! 오옹! 오옹! 헤에이 오오오오 헤이 아 1등 저렇게 나왔구나 우와 1등 할 만하네 얘기를 할만하네 뭐야, 이거 뭐야, 뭐야? éric 예쁜 표정 이게 맞아? 모레이다니? 아니 뭐야 와 태선이보다 커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 엄청 커 소년판타지의 왕자 자리 야 무슨 로봇 변신하는 것 같다 엄청 넓어 하네? 자 지금부터 소년판타지 2학기 1등 두 명 후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등 후보 유준헌 군입니다 자 두 번째 후보입니다 홍성민 군 홍성민 군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팀이네 자 지금 호명된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1등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자동으로 이득이 됩니다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응 2학기 최종 1등은 누가 될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단체 무대 센터를 차지하며 독보적으로 활약을 했던 유준헌 군이 2학기 최종 1등 자리에 오를지 아니면 2학기 동안 비주얼 투표 1위로 설렘 파트까지 차지하며 활약했던 홍성민 군이 새로운 1등의 주인공으로 자리하게 될지 오늘 방탄기 투표가 진짜 중요해가지고 이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될 2학기 최종 1등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 비주얼 미션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최종 1등은 2학기 최종 1위 준헌이? 준헌이가 인지도도 있고 인기가 많다 보니까 저희끼리 항상 1등은 어차피 준헌이지라는 1등 홍성민 2반제에 성민이 2천배와 받아서 베네핏까지 받아가지고 성민이 1등 하겠다 약간 진한 건 진한 거고 이번에는 좀 더 한 번 이겨보고 싶다 꼭 1등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밝혀주세요 축하드립니다 홍성민 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홍성민 군입니다 1등! 홍성민 군입니다 1등! 홍성민 군 2학기 최종 1등 자리에 오른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해서 이 자리 꼭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홍성민 군이 1등에 오르면서 자동적으로 유준헌 군이 2등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1등의 의자가 되게 예쁘장 해가지고 앉아보고 싶었는데요 다음에는 1등 의자에 앉을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2학기 최종 1, 2등을 차지한 홍성민 군, 유준헌 군 자신의 순위로 위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고했어 간다 수고했어 빨리 와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잘했어요 고생했어 사랑해요 우유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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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무 축하드립니다 천천히 앉았다 고맙습니다.